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로 16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로 16절입니다.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하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귀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릇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깁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힘을 내봐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힘을 내봐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 번 태어나면 인생이고 한 번 더 태어나면 영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한복음 3장 3절 말씀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한 번 더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은 영원을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이후에 죽음과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청한이치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한 번 더 태어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인생 과연 영원히 사는 법은 무엇일까. 성경은 거듭남 다시 태어남 한 번 더 태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거듭남이 필요하고 어떻게 다시 그럼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죽음이 없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런데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원죄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인간에게는 두 가지 인생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왼쪽 편 길은 캄캄한 인생길로 되어지는 복음송 노래가 있는데 이렇게 캄캄한 인생길로 갑니다. 또 오른 편 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렇게 두 갈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캄캄한 인생길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을 것이고 그 생명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한 번 더가 무엇입니까. 이 양갈래로 가고 있는 그 갈래 속에 오른쪽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이 한 번 더 힘쓰므로 말미암아 한 번 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갈래길에 구름나리가 설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정말 구원해내는 한 번 더 응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 번만 태어나면 영원히 멸망당하는 인생이 된다는 그런 내용의 일대지입니다. 오늘 14절 버러지 같은 즉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화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아닌 사탄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불행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삶이 하나님 자녀라고 자부하는 자들에게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러지 지렁이 같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택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심 불중심 세상 성공중심 가운데 불신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급기야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버러지 지렁이 같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에 꿈틀거려야 되는데 보금의 말씀에 꿈틀거려야 되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꿈틀거리다 보니 노예로 포로로 속국의 삶을 살아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의 불행과 영원한 멸망이 아닙니다. 야곱을 버러지 지렁이 같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완전 해방시킬 것이고 바로 이렇게 해방시키시는 분이 구속자여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잡기로 삶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잡기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고 또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까버립니다. 까버린 즉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릇바람이 불어와서 그들을 흩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넌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는 우리 찬송도 있습니다. 넌 구원해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새 타잡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비록 버릇이었고 지렁이었지만 이제는 새 타잡기로 만들어서 세상에 어떤 장세기 3장 6장 11장이라 할지라도 산이라 할지라도 부스러기 같이 켜같이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까버려서 날려버리고 회오릇바람으로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강단으로 즐거워하고 강단의 계획을 붙잡고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델전서 2장 4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일평생 불행한 삶이 아닌 다시 태어나 행복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러한 영생의 길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사탄의 종로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길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제는 그를 통해서 완전 해방받는 완전 해결이 이루어지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크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불신자 현장 가운데서 그 예수가 크리스도라고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종교인들에게 뭔가 어설픈 자들에게 예수만 다른 것이 필요 없고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복은 붙잡고 모든 불행의 근원에서 완전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리로 맞도록 추관합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태어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사람이 됩니다. 장세기 32장 24절로 28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리 세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루어 이겼습니다. 한 번도 이 영생의 사람은 하나님 자녀 일곱 가지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축복을 누립니다. 바로 성령 내주인도 역사지요. 즉 하나님 자녀가 되어 보금강단을 만나고 강단 계획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실천하면서 성취해 나가게 됩니다. 귀신을 내어줬는 권세도 갖게 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히브리 1장 14절은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천사의 도움뿐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2, 3, 7, 5천 세계보금화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0년 고향을 향한 참 그리움 이제 금의 환향이지만 아직 분노에 있는 형 애설을 생각하게 되면 극도의 불안으로 극도의 염려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무엇이 좋을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 여러 지혜를 구해보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또 다른 지혜가 아닌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즉 야뽕나로 집중할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 즉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매달렸던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심지어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래도 축복을 받고야만은 나를 축복하소서 한 번 더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과 괴로워 이긴 자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들과 괴로워 이른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한 번도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괴로워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한 번 더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내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누가 보곤 18장 1절로 8절에서는 불이한 재판장과 불쌍한 과부 내용의 그런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어떤 과부가 그 억울함을 풀어보고자 재판장을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그 재판장은 정의보다는 자신의 그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불이한 사람입니다. 재판장은 처음부터 과부의 하소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못 들은 척합니다. 그럼에도 이 과부는 재판장을 매일마다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하면서 찾아갑니다. 이런 과부의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로 인해 재판장은 과부에 대한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안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불을 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니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이게 바로 한 번 더의 축복입니다. 이 한 번 더의 힘을 가지고 한 번 더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함께 한 번 더 힘을 내봐요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간절함과 한 번 더 부르짖네 원함을 통해서 성취되고 응답받는 그리스대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이름받도록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스타트만 2025 하반기 여정 즉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전하기 위한 그런 강당 계획을 좋은 성도가 붙잡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힘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축복을 다 받은 것이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안이 가려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축복의 근원을 믿음으로 깨달은 이 전도자에게 축복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범위는 전 세계 2, 3, 7, 5천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축복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받기 원하시면 이곳에 없으면 저곳에 가면 됩니다. 이곳에 없고 저곳에 없으면 저저저곳에 가면 됩니다. 복은 분명히 어느 곳에나 다 존재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의 세계, 그렇다면 이 전도자를 통해서 펼쳐주신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는 영혼구원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축복의 세계는 만민을 향한 비전입니다. 모든 족속 온천하맘 민, 남은자, 남은자, 남을자, 남길자를 통한 땅끝까지 증인되는 응답 우리가 펼쳐나가는 이 한 번 더의 힘이 바로 만매를 향한 비전입니다. 축복의 세계, 만매를 향한 비전 성취를 위해서는 한 번 더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힘이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강단에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주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내 이름으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내 이름으로 병변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고,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성도를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모자에서 성도를 지키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캄캄한 인생길, 왼쪽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름다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사 대교를 우리가 놈으로 말리야마, 정말 그들을 오른길로 인도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강단 말씀을 증거하고 천도할 때 표적으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전하는 현장 전도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추건합니다.